나는 씨비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씨비다의 안대표입니다. 아, 또 오셨네 진짜. 제가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뭐를요? 현 정부는 꽁트를 너무 홀대하고 있습니다. 저런? 버림받은 꽁트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꽁트 홀대론? 응. 아닌 게 아니라 그 안대표님 요즘 호남에서는 호남 홀대론, 영남에서는... 영남 홀대론. 이야, 그러다 전국을 다 돌면서 홀대론 하시겠어요? 가능합니다. 충청, 강원, 경기, 제주 다 소외받고 있고... 기왕 하시는 김에 독도 홀대론도 하시던가요? 어? 브레인인데? 영입하고 싶다? 해서 뭐 하게요? 버리게? 어, 야... 수도권도 홀대론 하세요. 강북 홀대론, 강서 홀대론... 거쪽 해야죠. 노원구 홀대론, 도봉구 홀대론, 동작구 홀대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지역감정의 전도사 안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만 오시고 백반토론 가시라니까요. 요새 MB님 힘드신데 가서 좀 챙겨드리시고...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MB 홀대론... MB 홀대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저야말로 실망입니다. CR도 안 먹히는 홀대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 팩트체크 좀만 해봐도 알잖아요. 그런 홀대론 다 거짓말인걸... 하지만 예산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부분이고 건드리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태정치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우, 널렸죠. 하긴... 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없구나? 네. 전신여님을 영입하지 않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군고를 봐도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부결된 그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든가요? 그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문제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이유는 오로지 그냥 문통님이 싫어서? 티나? 많이 나요. 너무나. 그래도 헌재 소장의 공백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야, 참... 내가 생각할 때도 진짜... 말이나 못하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유치의탈 화법인가요? 예. 잘 맞으셔. 아무튼 저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것이 저희의 힘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그 딱히 결격 사유가 없어도... 절제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고, 참... 애들도 아니고... 끝에 조금 갈라졌는데 다시 한 번 할 수 없습니까? 네,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번에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행히도 자진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한 인사의 최종 책임은 문통님께서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 그 조작사건의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라? 지셨나? 저는 못 봐가지고... 제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다녀야 될 때도 많고 골대론도 좀 펴야 되고 고구마도 캬야 됩니다. 고구마... 또 순직한 소방관님들의 명복도 빌며 그 노고와 희생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불만이 안 난다고 소방관 증원 반대했잖아요, 국당에서. 그만 좀 기억하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근데 요즘 무슨 때도 아닌데... 그렇게 다니시는 게 꼭 대선 유세 같고... 전씨녀님. 네. 꼴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꼴에 보는... D-마이너스 며칠이지. 시간 더럽게 안 가 진짜. 나는 짐이다. 일단은 꽁트는 합시다. 그만 좀 괴롭히시고... 가서 혼자 하세요. 끝났어요. 시간 보세요. 알아서 노시고요. 전 갈게요. 어? 그럼 노래 소개는 내가 해야지. 산울림, 꼬마야. 너는 대체 누구냐? 강가에 나 나가보렴